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따라 가이드입니다. 솔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뭐하러 왔냐면요. 오늘도 역시 축제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 무슨 축제라고요? 그라시아 축제. 그라시아 지구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올해는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열립니다. 원래 여기 동네가 되게 조용한 동네인데 지금 오늘 와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미워 터져가지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축제 드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를 즐기기 전에는 항상 약간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왔습니다. 엘글룹 식당에 왔어요. 엘글룹? 아로세리아. 아로세리아라는 핫한 식당에 왔습니다. 당 충전하고 그다음에 축제를 즐기러 가보도록 합시다. 아스탈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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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스탈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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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할까요? va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야 뭔가 있어 피리부는 사나이 아니야? 피리부는 사나이? 피리부는 사나이 맞는 거 같아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샘찌가 떠나서 쫙쫙하잖아 와 너무 예쁘다 왜 기대 이상이야 와 너무 예쁘다 왜 기대 이상이야 응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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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요 이것도 잘 보면 다 쓰레기들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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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드레스 코드 오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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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입니다 아래로 한번 보여주세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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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솔과이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Gadgety genting 친구 잘생겼다 아 맞어? 아브라카타브로 이거 위에 카드 재질도 스티로폴이야 맞지? 그치? 헬스티로폴 이거 비둘기도 비둘기도 병이네 그치 그치? 응 헐 제발 헐 제발 와 대박 얼굴 한번 넣어볼까요? 얼굴 한번 넣어볼까요? 하하하 오신다 우리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사랑 기름진 오 나 백수와 아색과요 뭐 해? 지금 많이 굳었어? 할 거꾸로, 너무. 야 저 오랜 만이야. 더워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이 어느정도로 많냐면요. 네, 이런식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더워요. 맥주도 다 마셨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마셨어요. 한 잔 더 마실 예정이. 좋다 좋다. 제가 클레로 맛있었어요. 저는 내일 데이 오프거든요. 저는 내일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취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되나요? 내일 안 되세요. 내일 투어가 있으십니다. 나라가이더님은 내일 투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쭉 즐겨 봅시다. 당연하죠. 저는 맥주를 한 잔 더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맥주를 또 마실 거예요. 아스탈루에고. 아스탈루에고. 내일된 날이 다음 아침에 확인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